여러분 축하합니다. 개발의 3대의 작업인 설치를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수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을 어떻게 배포하는가를 살펴볼 겁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것은 수정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물론 수정을 잘하기는 어렵죠. 우리 인생을 바쳐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수정하는가를 살펴보는 데는 5분, 길게 잡아야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5분만 빌려주시면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Create React Ably 이용해서 개발 환경을 세팅하면 어떤 디렉토리 구조를 갖게 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SIC라는 폴더예요. 그 폴더에 보시면 index.js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저 파일이 바로 입구 파일이에요. 즉, 여러분이 npm start를 이용해서 Create React 앱을 구동시키면 이 도구는 index.js 파일을 찾고 거기에 적혀있는 대로 동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오른쪽에 있는 이 UI는 어떻게 코드로 표현되는가? 여기 보시면 이 앱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거든요. 저 태그를 한번 제가 지워볼게요. 지우면 오른쪽 화면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이걸 다시 살리면 보시는 것처럼 다시 나타납니다. 즉, 여기 있는 이 앱이라고 하는 태그가 이 UI 전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앱의 실제 내용은 어디에 있냐?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얘를 의미해요. 여기가 앱이니까 얘도 앱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어디서 왔냐면 이 from 뒤에 있는 .slash 앱에서 왔습니다. 이 뒤에는 .js 파일이 확장자명이 생략된 거예요. 여러분, .이라고 하는 기호는 현재 디렉토리를 의미합니다. 즉, index.js가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app.js로부터 이 태그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파일 한번 열어볼까요? 자, 그럼 이 app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 안에 있는 이만큼의 코드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화면을 구성하고 있어요. 자, 정말 그런지 볼까요? 자, 이 app 함수가 리턴하는 이만큼의 코드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제가 지금 선택한 저 div 태그 밑에 있는 코드가 같은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hello react라고 하면 저장했을 때 hello react가 여기에 반영되고 그 결과가 웹페이지에 출력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sic 폴더 안에 있는 index.js가 입구고요. index.js에는 여러가지 전역적인 설정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app 안에 app.js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내용을 편집해 가면서 UI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내용이 화면 가운데 위치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그거는 css 때문인데요. 자, 여기 style 태그가 이렇게 있는데 이 태그를 이렇게 보면 이 app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센터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있는 css는 어디 있는 걸까요? 자, 여기 있는 app.css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어디에 있냐? 여기 있는 이 app.css예요. 자, 여기에 여러가지 코드들이 들어가 있죠. 이 코드들을 다 지워볼게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나요? 싹 사라지죠?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body, background, color, gray 라고 하고 저장하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입력한 이 내용이 이 스타일 시트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페이지의 디자인은 app.css라는 저 파일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index.js에도 index.css라는 파일이 있는데 저 파일은 어디 있겠어요? 이거죠. 예, 여기에도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이 디자인을 날려버리시면 기본적으로 샘플 앱에서 사용하고 있는 css를 여러분이 초기화시켜서 깔끔한 상태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상한 게 몇 가지 더 있어요. 자, 뭐가 이상하냐면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이렇게 된 건 아시겠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이 id가 root인 이건 뭐냐? 자, 여기 index.js에 보면요. 여기 있는 app이라고 하는 저 태그가 id 값이 root인 태그로 렌더링 되라고 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id 값이 root인 저 태그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자, 그거는 public이라는 폴더 안에 있습니다. 자, public 폴더 안에 보면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저 파일의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 id가 root인 태그가 있죠. 자, 우리 얘가 얘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스타일을 한번 줘볼까요? 보더 10px solid red 저장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css가 등장하면서 여기에 빨간색으로 테두리가 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설치와 수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하나 남았어요. 뭐예요? 배포까지 알게 되면 여러분, 리액트를 잘하는 사람까지는 아니지만 리액트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배포는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봅시다. npm start를 이용해서 실행시킨 이 오른쪽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개발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개발하기엔 좋지만 실제로 서비스하기에는 용량도 크고 여러가지 불필요한 메시지들도 표시하고 뭐 그래서 실제로 서비스에 사용할 만한 그런 결과물은 아니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서비스에 최적화되어 있는 효율적인 배포본을 만들 수 있는가? 자, 그거는 이렇게 터미널을 켜시고요. 자, 이 터미널에서 기존에 켜져 있었던 개발 환경이 있으면 걔를 끄고 싶을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C를 누르시면 꺼집니다. 자, 거기서 npm run build라고 하시면 빌드 명령이 시작됩니다. 이 빌드는 배포판을 만드는 과정을 빌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빌드라는 폴더가 생겨요. 그리고 폴더 안에는 index.html을 위시한 다른 파일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index.html 파일을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공백조차도 없어요. 왜 공백이 없겠어요? 배포할 때는 공백 같은 거 필요 없기 때문에 파일의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다이어트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결과물을 우리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여러분 빌드 명령을 실행을 하게 되면요. 이 밑에 이 빌드한 결과를 서비스할 때 서브라고 하는 앱을 쓰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자, 이 서브는 웹서버인데요. 이 웹서버가 갖고 있는 옵션 중에 마이너스 s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 사용자가 어떤 경로로 들어오고 간에 index.html 파일을 서비스해 주게 돼요. 자, 그리고 빌드라고 하는 저 폴더를 지정을 하면 저 폴더에 있는 index.html 파일을 서비스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서브는 node.js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간편하게 실행시킬 때는 npx를 쓰시면 됩니다. 자, sub-s build라고 하면 빌드 폴더에 있는 index.html을 서비스하는 웹서버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접속할 수 있는 주소들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저는 첫 번째 로코러스트 3000번 포트로 한번 접속을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개발 환경을 위한 그 버전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의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서비스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리액트의 A부터 Z까지를 모두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A와 Z는 보셨습니다. 리액트가 뭔지 알게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